아 아 쩌 선생님이 만약 로마시대 콜로세온 검투사라면 당분과 같은 배치를 할 수 있으실까요? 알겠습니다 자 애기들 상대로 잔인해질게요 야 와 오늘은 동물타워 배틀을 할 예정입니다 동물 쌓아가지고 탑 만들어서 상대방하고 하는 뭐 그런 요소도 있다고 하고 번갈아 가면서 하는 뭐 젠가 같은 느낌? 팬더랑 기린이 뭔가 딱 짱을 뜨는 느낌? 저 이거 아직 몰라서 혼자 하게 해 보겠습니다 뭐야 이게 그냥 이렇게 떨어뜨리면 되는 거야? 이렇게 떨어뜨리고 아 이게 회전 아 이게 각도가 여기서 이걸 그냥 먹어버리면 무게 때문에 내려갈 수도 있나요? 이게 나을 것 같다 이거 이거 어때 야 이 각을 봐요 예 넣어주면 되고 아 이거 밀린다 조금씩 이게 무게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자기가 이쁘게 싸우면 조금 의미가 없고 남이랑 해서 어렵게 만들어주는 게 그거 같은데? 아 이거 좁아지면 안 되는데 그치? 아 나 이제 알았어 이제 좁아지는 거 우아아아아아아악 으하하하하하 야 간척해 간척해 야 간척해 여기 여기에서 간척해 땅 넓혀 우리 땅 되찾아와 우리 땅 되찾아와 이거는 내가 피지컬로 할게 이거 중심 중심축을 맞춰 맞춰서 한 점으로 세워 한 점으로 아 릴럴 있어? 아 있구나 릴럴 있구나 까비 깝스 나 이번주 112등 1대1 할게요 레이팅이 있네? 개 열심히 했잖아 이거 밀면 이거 돈미노다 너 도미노야 너 밀면 야! 도미노야! 오오오오오 아 이거 날로 먹을게 니가 이쁘게 해준 거 내가 날로 먹을게 고마워 미끄러져라 너 미끄러졌다 너 중심 딱 봐도 못 잡네 얘 어? 걸린다 다리에 걸려서 날라간다 오올 그럼 나한테 기회를 주는 거 아니야? 이 친구야? 어? 이 친구야 나 이렇게 상대해버린다 어떡할래 어? 까불어? 호랑이가 될까? 미끄러질 거 같은데? 변경 오케이 쫄리지? 이 자식아 너구리 이거 미끄러진다 100% 미끄러진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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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 일본인 초딩 상대로 우승 자 들어오세요 저 터지고 싶으면 말이죠 야 이거 그냥 열받기 이쯤에 대가리 삐져나오게 어? 예린이 누린다 오케이 평평한 거 누린다 오케이 누려 예린아 누려라 지금은 누릴 때다 그럼 나 이렇게 누릴게 누렸어 자 이제 다음 넣어 하하 바꿔야겠지? 바꿔야겠지? 오만 부리지마 밀면 이거 야 불안정하다 안 부라져 어어? 불안정하다 어어? 우와 미르딘 야 이거 밀면은 밀면은 사자 날아갈까? 안 날아가야겠지? 아 안 날아가 오케이 아 평지가 돼버렸어 내가 평지를 만들어줘버렸네 어어? 나를 평지 이거 평지 안 누려? 너 이거 평지 안 누릴 거야? 그럼 내가 누린다 평지 사양 안고 누린다 누려버렸고 요정도로 누려볼까 하는데 어때요? 싹 오케이 너 이거 잘못 깔면 너 사망이다 너 왼쪽도 불안정하고 오른쪽도 불안정해 갱가리 오른쪽으로 하면 나 밀어가지고 오른쪽으로 다 넘어간다 너 다 넘어가 다 넘어가 다 넘어가 우와 미친 미친 예린 어 너 예린이 너 너 승률 인정 아 잠깐 여기 이미 걸어줬거든? 기린이 아 어쩔 수 없다 아 예린이 좀 하네 오케이 인정 예린이 인정 오케이 누리고 초반엔 누려야 돼 어 너도 누려? 누려 너도 너 그 대신 여기 누리면 내가 남은 하나 내가 누려 근데 이제 누릴 게 없어 홀수로 누리면은 너는 이제부터 그거야 돼 수비 오케이 바깥쪽으로 쓰면 떨어졌어 이거 어? 따봉했어? 지혜야 너 나대는데? 어어? 얘 트랩 만들었다 트랩 이러면 저거 하는데 쟤 위에다가 하는데 저 새끼가 지혜 누린다 지혜 누린다 누리지마 너 그렇게 하면 나 누린다 나 다음에 너 안정려 어 나 오케이 누려야지 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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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뒤셨다 너 이거 무게중심 잡기 힘들다 오 야 이거 미쳤는데? 이거 무게중심 잘 잡으면 돼 이거 진짜 지혜야 와 잘한다 지혜 잘한다 지혜? 오케이 지혜 너 진짜 저 터진다 너 진짜 지혜야 어어? 내가 아래 다음에 누릴까봐? 오케이 내가 누릴까봐? 오케이 내가 여기서 해서 내가 누리는 거 마무리 나까지만 누려 호랑이 등 내가 마지막으로 누린다 너 여기 아래 누리면 나 바로 위에 누릴 거야 어어? 미친 지혜 미친 지혜 와 그래? 그럼 나 누린다? 아 근데 이렇게 된 이상 여기 떨어지면 되게 호방해지네? 오케이 어 그렇게? 그렇게? 나 누려버린다? 너 그렇게 하면? 오케이 너 지금 헷갈리지? 지르겐타나염소 애기 나와라 애기 오케이 넌 뒤졌다 내가 또 공격까지 했어 아! 아 하필 방댕이가 와 운도 좋아 하지만 수비했다? 누린다? 오케이 바꾸고 오케이 바꾸고 지혜야 그렇게 하지마 돌려 지혜야 돌려 지혜야 돌려 지혜야 돌려 돌려 돌리라고 평평하게 올려 아아아아 오케이 신의 한수 매달려 어? 아 근데 공격을 못 아 누리겠다 쟤 누린다 어떡하지? 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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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나 병아리 처음 보는데 왜 병아리가 왜 나와 왜 병아리가 왜 나와 야 와 와 와 아하하하 아 아 아 병아리 조금 억가 아닌가? 병아리 억가 아니야? 오케이 알았어 3승 3패 자 가운데 얘가 은근히 함정이야 얘가 어 누렸어? 오케이 나 마지막 남은 거 누릴게 아 아 아 어 잠깐만 나 잘못 누렸어 아아아아 아하하 어 걸렸네? 상대 개쩔았다 고인물인 줄 알고 오케이 찬용아 이거야 동물타워 배틀은 이렇게 하는 게임이야 아 아 기울여가지고 그래 기울여서 나도 이렇게 누려야지 뭐지 아 그거 누리는 거 아닌데 그거 누리는 거 아닌데 그거 누리는 거 아닌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오케이 맞아요 내가 처음에 너무 잘해서 그래 아 찬용이였잖아 찬용아 나 어렵게 한다 쉽게 안 해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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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려라 아 오케이 쉽게 쉽게 가 쉽게 쉽게 가 쉽게 쉽게 갈게 오케이 나 이제 이해했어 지금 교체하면 안 돼 예린이 예린이 내가 예린이 아까 저 패지 않았나요? 아닌가? 저 터졌나? 아 저 털렸어요 내가 근데 내가 거기다 웬만하면 다 저 털려가지고 누려 그래 누려라 궁뎅이 했어 여기 딱 올릴게 예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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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올렸어 나 딱 떼 딱 떼 아 어우 잘 나왔네 저요? 근데 이거 아래 있는 것도 생각해야 돼 위에 있는 거만 생각하면 안 되고 아래 있는 거에 밸런스를 생각해서 조졌쥬 하하하하 하하하하 예린이 아 이거 완전 가불기야 이기면 애들 이겨서 좋단다 지면은 개같이 못해 이거 무조건 가불기네 어차피 이래도 비아냥거리고 저래도 비아냥거리면 누리겠어 이기는 걸 누리겠어 자 지혜 내가 지혜한테 계속 저 터졌는데 지혜가 내 천적이거든 죽여줄게요 지혜 잘해요 지혜는 내가 좀 인정 오? 구조를 탄탄하게 해? 그럼 나 누리고 하하하하 그럼 나 누린다 야 거기 위에 높은데 좀? 위에 조금 높아 충격 데미지 있어 너 띵 하고 미친 지혜 와 대박이다 지혜 오케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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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잡는다고? 중심을? 못 잡죠 어? 괜찮아 다음에 누리면 돼 다음에 누리면 돼 와 개잘하는데? 무게중심 생각해 오케이 누려 난 누렸어 니가 수비하고 난 누리고 등으로 해서 건다? 아 근데 저거 너무 좋다 하필이면 타조가 나왔네 도전? 걸면 되거든? 도전 살짝 살짝 걸까 근데 지혜가 좀 잘한다 잘하긴 한다 사토시 이리로 와 사토시 넌 딱 봐도 내가 어? 뭐야? 뭐하게? 야 사토시 뭐해? 아 그렇게? 떨어질 것 같은데? 오.. 사토시 이게 너무 충격 데미지가 있을까? 오케이 충격 데미지가 있지만 아 내가 만든 거 와 그러신다 아싸 바다거북 좋아 내가 만든 세상이야 진짜 아래 내가 간척해가지고 만든 거야 이거 원래 좁았는데 사토시 자꾸 불안정하게 한다? 그러면 오른쪽 왼쪽하고 왼쪽 오른쪽 이렇게 나눠진 이 세 개를 연결할 필요가 있어 근데? 일단 누리고 누릴 건 누리고 그리고 다리 긴 걸로 해가지고 딱 묶어버리면 호치키스로 딱 묶어버리면 이거 안정적이 되는데 하필 여기서 사자? 야 그게 되겄냐? 야 그거 아냐 진짜 그거 아냐 토시야 진짜 그거 아냐 야 미끄러져 너 와 누려 우와 미끄러질 뻔 지금 오른쪽이 좀 불안정해가지고 와 하필이면 저기서 너구리가 나오네 어? 간척해? 여기서 간척합니다 확장? 아 확장 안 해 너도 그저 그런 놈이었구만 아 하필이면 저게 나오냐 다리로 딱 걸어버리게 저 다리로 걸라고? 어 바꿔 어 저러면 나 좋아 근데 나 저러면 좋아 얘가 위에가 은근히 꿀이야 가나요 사토시 가나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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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라리구만 끼리코 그래 지금 끼리코 나온게 나아 사실 오 여기를 이렇게 한다고? 그럼 나 누려버릴텐데 이렇게 이렇게 누려버릴텐데요 제가 당신이 열심히 만들어버린다 오 바꿔? 판다였는데? 판다 개꿀인데 왜 바꿨지? 구조보강 오오 구조보강 구조보강 내 오른쪽 구조보강 해줄게 그 대신 오케이 너의 진심 잘 알았어 너도 누려 나 한 번 할테니까 너도 누려 서로 구조보강해 이거 하는 어린이들 치마에 인증하면 웃기겠다 다 어른이에요 디테일 디테일 아 아 나 조금 움직여서 그래 왼쪽으로 왼쪽으로 움직였어 내가 디테일 디테일 일찍 하다가 어 일본 일본인 일로와라 까후? 까후야? 이름이 까후에요? 그렇게 해? 떨어져 임마 그냥 아 근데 쟤가 누리네 어? 뭐야 너 그렇게 아니야 야 제대로 해 어? 안 보이는데 세웠어? 그냥 안 누리고? 난 떨어뜨려 죽인줄 알았는데 미니맵도 잘 보네 찬영이? 찬영이가 그렇게 잘하는거 아닌데 나만 나가지고 많이 올렸어 아 이러면 누리는데 판다가 이렇게 해야돼 못 누리게 못 누리게 절대 못 누리게 판다 다른 쪽으로 하면 누리거든? 못 누리게 뒤져라 찬영아 뒤져라 그래 찬영이 나한테 점수 다 빨아갔어 쟤 그렇게 못해 지혜만 재내면 돼 지혜랑 까후 까후 조금 인상적이었죠 플레이 올라갑니다잉 까후 얘가 까후라는거죠 노룩슛 미니맵슛 잘 봤습니다 끼워 끼우자 오케이 까후야 너 돼? 아 등으로 여기 굴곡으로 기술 나왔다 굴곡 맞추기 와 굴곡 맞추기 나왔어 펜더의 방댕이와 기른의 등은 굴곡이 맞는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돼지가 나와서 끼우면 그만 2찬 2찬 1승 14패 쟨 이겨야 된다 진짜 못한다 얘는 얘는 진짜 못해 너는 감점 누려라 아 1승 5패 아 15패가 아니었구나 1승 4패였구나 이렇게 할까? 같이 이 정도 같이 누르자 이 정도 걸자 아 걸어 걸어 마지막으로 딱 걸어 1대1 5살한테 치는 5살인지 50살인지 어떻게 알아 니네가 아 나 조졌다 아 나 나 시간잘 아 자꾸 5살이 5살 아닐 수도 있어요 10살일 수도 있고 20살일 수도 있어요 공주 야 공주 8승 12패 공주 공주는 이겨야죠 공주야 공주야 이거 만만한 세계가 아니야 이거 만만한 세계가 아니야 낮 시간이라고 방심했지 다 어른들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 공주야 딱 돼 거기다 걸어? 공주 약간 공주 좀 플레이가 어른 같은데? 아 아 뿔에 걸렸다 길어 먹으려 뿔에 걸릴 거 같더라 대가리가 하 팍팍 팍 yourselves 요런 느낌은 어떨까? 아 이러면 누리겠는데? 아 하필이면 또 라싸 판다야 제대로 누리네 병아리 하나 나와라 누리나요? 쟤 또.. 쟤 또 누리겠네? 나는 열심히 하고 쟤는 누리네 자기 누릴 땐 아무 말도 없고 남 누릴 때 개심술난데 아이고! 동물이 이쁘게 나와! 오 잘 나왔어 나도 나도 잘 나왔어 오케이 아 근데 쟤 또 누리겠다 쟤 누릴 땐 그냥 안 해 쟤 누릴 땐 그냥 안 해 야 그.. 이쪽으로 많이 넘어갈 텐데? 이쪽 지금 기울어졌어 무게중심 이쪽으로 빼줘야 돼 니가 안 그래도 위험해 쉽지 않은데 그거 무너진다아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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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탑이 높지 않았으면 성공했는데 이게 레이팅이 실제로 1500에서 시작하긴 하는데 상대적으로 챌린저들이 와가지고 점수를 뺏어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1500점만 유지해도 잘하는 거예요 0점이 5000등이고 닌 4000등인데요? 안 물어봤어요 그럼 쪼ㅌㅓ어ㅓ어ㅓ어ㅓ어ㅓ어ㄹㅓ어ㅓ어ㅓ어ㅓ어얼ㅓ어ㅓ어ㅓ어ㅓ어 cin 쪼어어어어 선생님이 만약 동아시대seum 검투사라면 동능과 같은 배치를 할 수 있었을까요? 유치원생이 상대라도 아기들 상대로 잔인해질게요 지금부터 잔인해질게요 아..아..아리마생 아리마생인가..? 15살.. 15살 왜 붙인건가..? 알고 싶시다는.. 잔인해질게요 어쩔 수 없어요 잔인해질게요 여기서 나는 이 꼬리를 소 대가리랑 접붙이는 이 실험을 해보고 싶은데요 매드사이언티스트 꼬리로 대가리를 접목시켜서 아 조트 나왔다 얼룩말은? 어떻다? 얼룩말은 어떻게 한다? 눕힌다 소가 점점 앞으로 기울고 있어 그냥 이렇게 아 잘못했다 아 잘못했다 아 나 이렇게 그냥 정석으로 떨어질걸 정석으로 거는 게 아니고 서칭이 안 돼 서칭이 안 돼요 나 1300대로 떨어졌어 두부 두부는 좁혀야죠 7승 18패 진짜 개같이 못하네 구조가 지금 불안정해서 조금씩 밀려요 아 나 이제 못 바꿔 기세로 가야 돼 어쩔 수 없어 가자 근데 진짜 못한다 쟤는 나도 난데 쟤도 진짜 못해 두부도 들썩? 어? 들썩해서 버티나? 까후다 까후 귀가 걸려? 근데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우와 이가 걸봐? 요 각은 어때? 바꿨어 바꿔 두건 바꿨어 오케이 쉽지 않지? 이 자식아 근데 왜 여기만 할까? 돼지 앞쪽에 거기다 놔도 돼 이 친구 아니야? 이건 어때? 충격되면 좀 불안정하거든? 구조? 야 이걸 어떻게 보는 거야 이거 뭐지? 저기랑 지느러미랑 딱 딱 들어가는 걸 하는 건가? 안되지 레이팅 쭉 빨았다 쟤 레이팅 높아가지고 레이팅 쭉 빨았어 6HAT 어어? 등으로? 뭐지? 자꾸 내 위에다 온다? 이 친구들이 안 누려 어어? 무너지고 밀어버리나? 돼지 밀어버리나? 돼지가 돼지를 밀어버리나? 와아 대박 약간 약간 얼티스트병 약간 얼티스트병 크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응 얼티스트 성공하면 얼트죠 7 7 와아아아 너도 얼트 너도 얼트해 오케이 너 얼트해라 나는 이길게 줬다 저거 잤다 아.. 구조가 좀 탄탄해가지고 버틸꺼 안 잡혀 안 잡혀 큐가.. 큐가 안 잡혀 오케이 두부 두부는 진짜 레이팅이 낮아가지고 붙기 싫은데 이겨도 먹는 게 없는데 뚝 충격 데미지가 있네 오케이 얀 höese 가르고 잠깐만 서로 유지? 와아 유지 와 오인방위 서로 유지 으으으으으으 되겠냐? 와 구조보강 이게 왜 오른쪽으로 넘어갈까요? 괜찮겠지? 서로가 서로를 지지하는 형국이니까 다른 지연이다 지훈 지훈 너구리 저 애매하게 걸어놓은 거 봐 저 딱 보이죠? 이기주의죠? 미끄러진다 둥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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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나요 컷 지훈이 7승 22패래 도망갔어 학원 갔다 지훈이 학원 갔어 지훈이 지훈이랑 나밖에 안 남은 거 같아 근데 지훈이랑 하기 싫어 이기주의야 지훈이도 나랑 하기 싫을걸? 그럼 레이팅이 높든가 이기주의 컷 서로 이기고 지고 해서 못 나가 서로 막 붙잡고 서로 못 나가는 구조야 지금 실력이 너무 비슷해 무관도야 무관도 그냥 북극곰 설빙같은 게 어때? 북극곰 야 그럼 밀지 오오오오오오오 지훈이 야 북극곰 좀 위험 야 그렇게 하면 뚝 떨어져 북극곰 저 오른쪽 아래 땅이 없어가지고 근데 미끄러진다 이제 봐봐라 이기주의야 쟤 짠용님.. 짠용님이네? 야야야야야야야야!!! 이거 좀 위험한다나? 오른쪽으로 가야되어. 준용 때문에 그렇지! 안 그렇으면 왼쪽으로 넘어갔을 거야. 그쵸? 바꿔! 끝! 너 바꾸는 거 끝! 근데 하필이면 저거네? 완전 중심 제대로 잡아야 된다 너 이거 이거 아니야 이거 넘어갔다 넘어갔다! 넘어갔다! 넘어갔! 짠용이 컷! 짠용이? 짠용이 빨아야겠네요 또 짜랄 sole 짠용이igen 승부는 안되니까 아트 시작한다 아 가루 헐 헐 어 인정 얼트 인정 넘어갈 것 같은데? 대가리 무게 때문에? 그렇게 오오오 오우 짠용이 1,400점은 복구하자 지훈이 아 나 잘못 들었어 나 돌리려고 했는데 아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지현이 1,500까지는 복구할까요? 오 물개튀김 얼룩말쩍 구조 불안정하다 휴 와 지현이 진짜 개 이기주의 그래? 나 잘 나왔는데? 미안하다 조졌다 이거 성공하면 나 조졌다 진짜 어 바꿔버리네 그거 하지 왜 바꿨지? 그거 하면 다음에 설빙 깔아버리면 나 뭐 어떻게 하기 힘든데 지현이 바보네 이렇게 하면 나 또 먹죠 날로 먹을게요 싸악 넘어가네 넘어가네x3 못 넘어가고 무게중심 지금 왼쪽이야 잘 잡아라 너 오른쪽으로 좀 가야지 오 오ожу 딱 맞죠? 싸악 와 vee 우와아악 이걸 걸어 버리네 지현아 갈 길이 멀다 나 짠용이 딱 걸어 빵 딱 지느러미로 딱 받쳐주면서 얼트 지금 쫄았어요 지금 짠용이 지금 딱 배치만 해도 바깥으로 나갈까봐 쫄았어요 여기다 묵직한 걸로 한 번 눌러줘야 돼 그래야 타조가 안 날아가요 묵직한 걸로 그쵸? 구조를 완전 파악했죠 내가 또 만든 이 구조에서 내가 만든 월드에서 누리죠? 저 친구? 나는 구축하고 짠형이는 누리고 짠형이도 월드 만드네요 그럼 저 좀 누려도 될까요? 좀 누릴게요 누리고 아 그대로 떨어뜨리지 왜 구지? 아 아 구축하려고 월드를 오케이 나 누리고 설빙! 아 기린 같은 거 나오면 진짜 지던데 어? 뭐야? 뭐야? 어? 지랄이다 이거죠 팽 우와 짠형이 각 좀 볼 줄 알아? 난 하나 남았고 나 교체 하나 남았고 짠형이 없고 아 나 원숭이 쫙 저기 저거 나왔네 아 누려버렸네 내가 만든 콧불스 월드 누렸네 아 바꿔야 돼 아 바뀐 게 잘못 걸렸어요 저 짠형이는 숭이 나와가지고 좀 운이 안 좋았죠 1480점 나 한분만 더 하면 이제 복구 잃어버린 두 시간 여기서는 잃어버린 두 시간 오 여기서 길이는 나쁘지 않아? 싸 불안정한 구조 기린 대가리로 떨어뜨리면은 기울어버리고 코끼를 바꿔라 그냥 야 이게 지지를 못해요 잼아 잼 처음 해가지고 몰라 이거 지금 지지를 못한다는 걸 몰라 아 비블 싸움 아 1496점? 한 번 더 담비 설빙을 지지하려면 여기다 살 딱 껴요 여기 엉덩이로 하는 게 더 안정적일 듯 싸요 와 넘어갈 뻔 설빙 자주 안 나오는데 두 번이나 나오냐? 야 그게 되겄냐? 방대기를 쭉 밀어가지고 설빙 왼쪽으로 떨어지지? 어 아니네 어? 어? 아 바쁘 아 바쁘 야 너 충격 데미지 있어 야 그거 한 번 밀린다? 왼쪽 설빙이 중간 때문에 구조보강이 돼서 아이고 이 친구야 바쁘지 1512점 1512점 33승 46패 1512점으로 12점 2시간에서 12점 올렸어요 2시간 5분에서 우와아아아악 우와아악 자 이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구했고 증명했고 아 나 이 컨트롤 지금 올라와가지고 롤을 해야겠어 지금 딱 이 게임 감각 올라왔을 때 해치 봐야겠다 아이언 가자 근데 저 아이언 되기 쉽지 않아요 전 시즌 내가 그걸 안 해가지고 모르겠는데 목표 브론즈 근데 많이 지면 아이언 될 수도 있어